안녕하세요 논리채이노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과학기술 지문 이렇게 하면 쉽다 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구요. 일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가 있는 문과 학생들 집중적으로 보시구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이 과탐 지문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 학생보다 이과 학생들한테 더 유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영상에 많이 올렸지만 수능 독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독서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국어라는 과목은 문과와 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과생들한테 더 유리한 과탐 지문의 내용을 묻는다면 전혀 수능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본질은 지식을 묻지 않는 데 있고 그것이 바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전환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과학기술 지문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문을 통해서 독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바로 수능 독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과탐 과목 가지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식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내가 전체를 알고 있을 수는 없고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일부분에 관한 지식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이 속속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 지문이라는 것은 문과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로 완벽히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과학 지문이 있었고 기술 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기술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과탐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독서 영역은 배경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배경 지식을 배우고 있다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올 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기술 지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그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뒷붙추는 게 되는 겁니다. 또 나올 리도 없고 아는 내용으로도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기술 지문의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라든가 과학기술 지문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논리적인 것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보는 건 나오지 않으니 낯선 과학기술 지문도 난 풀 수 있어. 왜? 과학기술의 글쓰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뜻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수능 문제는 일치하는 문제조차도 똑같은 문장을 따와서 선택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문 전체 맥락상으로 중요한 문장들 두세 문장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선택지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일일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모든 문장 뜻풀에 매달리면 역시 또 과학기술 지문 잘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과학기술 지문만의 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익히고 지문들을 공부할 때마다 그 구조에 대한 접근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과학기술 내용 이전에 이 글이 전개될 때 핵심 문장이 어느 것이고 핵심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글에는 첫 문장에는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첫 단락이 역시 나머지 어떤 단락으로 전개될지 어떤 순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다 암시해 줍니다. 그러면 첫 문장과 첫 단락을 통해서 논리적 기준을 잡고 그것들을 예측해 나가면서 의문사를 던지면서 그 의문사의 핵심 문장들이 진짜 핵심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핵심이 되는지 글쓰기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 용어가 나와도 x, y로 치환하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과학지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과학지식에 관한 정의를 내려주거나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식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요즘 가장 글쓰기의 핵심인 두 개 이상의 사항들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비교 범주상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어를 찾아내고 빠르게 정리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즉 내용보다는 전개 구조를 통해서 핵심 문장과 핵심 단어 비교 범주상의 핵심어들을 찾아내면서 읽어가는 게 과학기술 독서 지문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해를 하면 될까요? 첫 문장 첫 단락에서 반드시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의문사를 던져라 특히 과학기술은 하우라는 의문사를 던지면 됩니다. 영상 뒤에 굉장히 어려웠던 과학기술 지문 키트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읽는 건지를 샘플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독서 지문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글쓰기 논리를 읽으니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의문사를 던지고 의문사에 해당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끄집어 내는 거고요. 동시에 과학기술 지문은 부피가 크면 압력이 내려간다. 내용은 아닌지 모릅니다. 올라간다와 내려간다. 그로 인해서 양력이 높아간다. 이런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면 되고 특히 기술 지문은 그 과정을 서술하는 건데 실전 지문을 읽는 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강조하는 건 읽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찾은 핵심 문장과 핵심어는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실제 N수생들은 알 겁니다. 수능장에서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을 특히 과학기술은 내용들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해놓지 않으면 읽었지만 아무것도 풀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정리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쓸 때 내 강한 자극이 가고 그걸 또 시각적으로 쓴 것을 볼 때 더 내 스키마가 강조, 심화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쓰면서 내가 정리한 걸 보면서 다음 걸 예측하면서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학기술도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풀이까지 간다면 오히려 요약 정리한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지키도록 하시고 이제 실제로 과학기술 지문 읽는 구체적인 방법적인 측면을 들어보고 꼭 이렇게 실행하셔서 과학기술 겁먹지 말고 쉽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한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천무장 읽고 기술 지문이래 키트 그러면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근데 하우잖아. 키트가 어떻게 우직은 어떻게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거야. 어떻게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는 거야. 진단과 조사 어떻게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 없는 말이네. 이거는 이거 필요 없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돈 문제 아니잖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말이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남아있는 거 뭐야? 이 하우가 과학적 원리네. 야 키트가 진단 어떻게 하는데? 어 그 속에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어. 이 얘기잖아. 그럼 뭐가 궁금해? 야 과학적 원리가 뭔데?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응용하여잖아. 응용하여니까 앞에 나오는 게 뭐야? 하우잖아. 그럼 얘가 왓이잖아. 야 너 어떻게 하는데? 어 항원항체로 해. 과학이 이콜? 항원항체야. 그럼 또 궁금해. 문과생들 항원항체 반응이 뭔데? 설명하겠지? 이거 설명 안 하면 얘는 안 중요하는 거야. 하우 중에서도.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올 거야. 잘 봐. 응용하여 실효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어떤 단어? 실효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한대. 그건 건강상태 진단하는 건가 보지? 실효 몰라도 되지만 침방울에 또는 콧구멍에 있는 이런 물로 거기에 코로나가 있는지 그 성분을 찾는 거. 그럼 당연히 진단하는 거잖아.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는 항원항체 반응이고. 그럼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게 중요해? 그 항원항체를 이용하는 키트가 여러 종류가 있네. 그럼 항원항체를 이용하는 키트가 여러 개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르지? 얘네들은? 나 지금 기술주문을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항원항체 반응은 설명하네. 그럼 중요하지.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다. 별명 설명은 없지만 설명했네. 그치? 다시 뭐라고?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애. 그럼 둘이 결합하는 애. 얘네들만 서로 됐네. 결합하는 애들이 항원항체 반응이네. 항체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필요 없어. 이건 하우가 아니잖아. 분석 시간이 짧고 하우가 아니잖아. 그냥 X라는 애를 이용한 또 나오네. 다양한 종류의 키트. 그럼 항원항체를 이용한 방법 이용한 키트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항원항체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게 다를까? 이게 가장 핵심이지. 다른 걸 잊어버려도. 그럼 여기에서는 딱 두 단어만 고르면 되는 거지. 항원항체랑 다양하다. 딱 두 단어만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쓰레기. 이렇게 골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글기가 스태카밖에 멀었다는 뜻이지. 그러나 이런 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앞서가는 거지. 너네 이제. 알아서 너네가 1등 가는 거고. 울컫 Ugh! Googles